다음은 파종한 후에 파종 후 관리를 해야지 되는데요 물주기 즉 발화 관리를 위한 물주기가 있을 수 있고 제초제 살포 그리고 병해 방지에 관계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물주기에 관계되어 있는 것인데요 게나프 같은 경우는 파종 후에 발을 하기 위해서는 토양 수분 요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즉 물을 충분히 공급해 줘야지 잘 발화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밑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물을 주지 못한 것하고 물을 어느 정도 두는 관리를 했을 경우에 발화 정도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걸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발화율을 비교를 해봤더니 물을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약 48% 정도 50%가 최대 되지 못하는 것에 비해서 물 주는 정밀 관리를 하게 되면 96% 이상은 발화가 되게 돼 있어서 파종 후에 적절한 수분 관리를 공급을 해 줘가지고 발화를 촉진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화율 차이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파종 후 비가 오지 않으면 좀 급수 처리를 물을 주어서라도 조금 발화율을 상승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좀 권장 드리겠습니다 다음이 제초제 살포가 되겠는데요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초기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성장 곡선이 되겠는데 굉장히 밑에 낮게 생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케나프 식물의 특성인데요 이게 아열대 작물이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 가장 잘 자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온도가 그래도 덜 높게 올라가는 5월부터 6월 달까지는 굉장히 좀 늦게 자라고 그 온도가 올라가는 굉장히 급족하게 굉장히 빨리 자라는 그런 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나라에서 아시다시피 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기라서 이때 제초를 해주지 않으면 풀을 하고 경쟁력에서 지기 때문에 전 기간에 대해서 제초제를 살포하는 부분을 권하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초기에 5월 파종하고 나서부터는 약간 제초제를 처리를 해가지고 적절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수량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제초제는 잡초의 종자를 발화를 억제시키는 라소라든가 또는 삐쭉삐쭉 입이 삐쭉한 걸 화분가라고 부릅니다 화분가가 벼를 얘기하는데요 벼와 같이 입이 삐쭉삐쭉한 작물을 전용으로 나지 못하게 막는 화분가 전용 제초제가 있는데요 잡초 발화 억제제는 라소나 알라를 쓰게 되면 방재가 아니고 풀을 억제하는 것이 90%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약해가 발생을 한 경향이 있어서 반드시 표시되어 있는 정량만 사용해 주시기를 그렇게 요청드리고요 화분가 전용 제초제는 플라지포프피 비틸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방재가가 약 93% 이상으로 많은 분은 방재를 됩니다만 여기도 역시 약해가 조금 나타나서 수량 감소가 약 5% 정도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초제를 아예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초제 처리시부터 수량이 한 29% 정도 감소를 해서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에는 제초제를 좀 처리해 주시고 풀과의 경합력을 좀 강화시키는 것이 수량 증가를 위해서 굉장히 조금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키우다 보면 큰 병해가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이 부분에 탄저병이 좀 자주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저병이 나왔을 경우에 약제를 살포하게 되는데요 아직 공식 적용 약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경험상 보면 탄저병 발생 시에 아족시스트로빈 즉 상표명으로 보면 약 5티바 정도가 되겠는데요 아족시스트로빈을 살포할 경우에 방재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탄저병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아족시스트로빈이라고 하는 성분 농약을 좀 쳐주시면 좀 효과 있게 방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파종 후에 작물 관리를 통해서 수확을 하게 됩니다 수확하는 단계에는 수확 시기 설정하고 수확 기계 선택 및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케나프 적정 수확 시기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료와 같이 영양 성분이 높게 유지되어야 되고 또 경화가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사용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식물 경화 전 즉 재배하고 나서 120일 이전에 수확을 해주는 것이 좋은데 5월 정도 파종을 하게 되면 9월 이전에 수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영양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수량성 즉 바이오매스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산업 목적으로 할 때는 충분한 비대를 거칠 수 있도록 10월 이후에 수확을 해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케나프 수확 시기를 정하는 부분은 사용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고 사료용으로 특히 사룡으로 할 때는 파종 후 120일 이내 즉 9월 이전에 수확을 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고 산업용으로 충분한 양 즉 바이오매스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때는 10월 이후 즉 11월이나 12월에도 수확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확기를 활용하는 모습이 되겠는데요 현재는 키가 4m에서 5m까지 크기 때문에 수확을 하는 기계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큰 트랙타 비중이라든가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전용으로 수확할 수 있는 수확기기가 우리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접한 형태에서 할 수 있는 옥수수 수확기를 수확할 때 촬영해서 수확을 하고 있는데요 트랙타는 약 120마력 정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게 힘이 조금 유지가 돼서 수확하는 데 유리하고요 현재 옥수수 수확기 중에서는 캠퍼, 챔피언 3000이라고 하는 기존과 같은 것들 이 부분이 상당히 조금 잘 수확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그 목적 자체가 섬유용으로 많이 쓰이는 장분이라서 줄기가 굉장히 질기기 때문에 수확을 할 때 축을 감고 돌아서 기계 고장이 아주 자주 발생을 하는 그런 상황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확을 할 때 이런 부분이 덜 잘려졌을 때 나오는 문제들이니까 이 부분이 잘 커트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짧게 커트될 수 있도록 칼날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칼날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데서 개발한 캠아프 전용 칼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캠아프 전용 칼날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옥수수 수확을 할 때는 안에 들어가 있는 칼날을 최대한 장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만 캠아프를 할 때는 풀로 장착을 할 수 있는 칼날을 최대로 장착을 해서 잘라주는 것이 그리고 수확기를 운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아까 말씀드렸던 고장 같은 것이 잘 발생하지 않고 잘고 또 균일한 형태의 수확물이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칼날을 충분히 연마를 해서 잘 잘릴 수 있도록 칼날 연마 후에 작업을 진행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수확을 했을 경우에 오른쪽과 같은 그림같이 캠아프 수확물이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수확기 운영을 조건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칼날 부분이 최대 6개까지 기종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장착이 가능한데 칼날을 6개를 하고 회전수를 1000rpm 이상으로 유지를 했을 경우에 평균 입자 크기도 굉장히 작아져서 균일한 그런 품질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사료 사일리지 등급도 높아지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확기 운영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좀 많이 있어서 캠아프가 사료용으로 넓게 확대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어쨌든 기존에 있는 기기들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조건들을 잘 지켜주시면 상당히 원활하게 수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칼날 수라든가 또는 회전수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부분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캠아프가 우리나라에 원래 없던 도입작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재배 기술 같은 것들이 충분하지 않고 또 사용 목적에 따라서는 품질 같은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재배 기술을 정확히 지켜주시는 것이 좋은 품질과 또 좋은 수확 양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꼭 지켜주셔야 될 두 가지를 좀 짚어서 말씀드리자면 제식거리를 20 곱하기 20cm로 정확히 유지시켜주고 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종자 수를 2개 내지 3개 정도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한 구멍에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캠아프 크기도 굉장히 작아지고 따라서 EP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적게 달리게 됩니다 따라서 영양성분 또 광합성 이런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수량도 확보되지도 않고 또 굉장히 작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제식거리를 유지를 하고 또 적절한 구멍 크기에 적절한 숫자를 파종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이 재배 기술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수확기를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고장이 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하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상당히 현장에서는 중요하게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계 부분에 있어서 수확하기 전에 칼날을 충분히 연마시키고 최대한 장착시켜서 작게 그리고 균인하게 품질이 우수하게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주시는 것 이 두 가지 정도는 반드시 지켜주시는 것이 캠아프 재배 기술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이 시도되는 작물인 만큼 이런 재배 기술들이 앞으로 더 많은 개발을 통해 가지고 산업 이용 부분도 확대를 하고 또 상당히 농민들에 있어서도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작물로 자리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